전산 사고와 대규모 정보 유출, 핀테크의 확산 등이 이어지면서 금융사들이 저마다 IT 전산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회사들은 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최보윤 기자입니다. 지난해 기업은행은 IT 전산에 3천억 원 넘게 투자했습니다. 특히 지난 3년간 IT 예산이 1천억 원 넘게 늘었는데 새로운 시스템 개발과 구축에 따른 겁니다.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한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은 그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팩터가 아닐까. 은행들은 해마다 인건비 다음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IT 부문에 쏟아붓습니다. 전산 운영과 정보보호 등에 연간 수백에서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데 5년에서 길게는 10년에 한 번씩 대규모 시스템 교체도 필요합니다. 특히 대규모 정보 유출과 전산 사고 등이 잇따르면서 관련 투자와 인력은 일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전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차원입니다. 그런데 반대 행보를 보이는 금융사들도 있습니다. 수업은 지난해 IT 부문 예산을 절반이나 줄였고 농협과 신한은행, 외환은행과 산업은행, 시티은행 등이 눈에 띄게 투자를 줄였습니다. 간편결제 등 핀테크 시장 확대로 IT 부문 투자를 집중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카드사들 역시 삼성카드 등을 중심으로 대부분 예산이 늘었으나 신한과 현대, BC카드는 거꾸로 IT 부문 예산을 줄였습니다. 예산을 줄이면서 인력은 늘린 회사도 있어 IT 관리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낙제점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그 목적이 빛바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투자 확대가 금융의 질을 높이는 것은 아니지만 급변하는 금융 환경 속에 신규 투자 부지는 잦은 시스템 사고를 유발하고 결국 유지 보수 비용을 높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최부인입니다.